. 정인영 아나운서 결혼. 정인영 남편 사업가 재산. 정인영 프로필라이, 키, 몸매, 움짤 등등. 정인영 입냄새로머. 정인영 전 아나운서는 오는 29일 서울시 중구신라호텔에서 8살 연상의 사업가 박모, 40일 시와 결혼식을 올린다. 정인영 전 아나운서의 예비 남편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중수한 외모로 한 기업가, 집안의 사업가다. 두 사람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열애 끝에 최근 양가 상견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집안도 좋고 재산이 꽤 있다는 소문이 점괄호답고. 정인영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해오다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인영은 최근 웨딩 촬영을 진행했으며, 예비 신랑이 일반인이라 최대한 조용히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인영 아나운서 프로필 정인영은 1985년생으로 경희대학교 영어경문학과 출신으로 지난 2011년 윤태지나 나운서와 함께 KBSN 스포츠에 입사했다. 이후 그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TV의 예능 프로그램 소사기어티 개인이 코미디 빈니굿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176cm의 권칠한 귀에 서구적인 미모, 큰 골반을 가진 섹시한 몸매로 스포츠 팬들에게 여신으로 불렸다. 나이는 1985년생이다. 정인영 아나운서 몸매, 움짤 큰 귀에 서구적인 몸매의 소유자 정인영. 그녀의 사진. 잠시 감상해보겠습니다. 정인영 입냄새로 뭐? 터무니없는 사실 자 그러면 정인영 아나운서 결혼, 정인영 남편 사업가 재산, 정인영 프로필라이티, 몸매, 움짤 등등 정인영 입냄새로 뭐 포스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